이거 찍느라고 찾아봤다. 내 핸드폰에 개사진이 몇 개가 있는지. 1093장 사진 있어요. 개천국이에요. 장난 아니에요. 개천재예요 진짜. 개판이네요. 진짜. 그거 찾아볼 수 있는 거 알아? 언니 저 사진첩 들어가 봐. 검색해서 강아지 쳐봐. 어디다가? 아 이현이 진짜. 봐봐. 여기. 강아지. 이현이 나보다 더 심할 것 같은데? 7062장.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나는 천 몇 장밖에 안 돼. 친구가 언니. 애들 애기 때부터 다 있어. 어떡해. 이거 구름이야. 우리 구름이 완전 주먹만 할 때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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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웬일이야. 진짜 많다. 이현이 나보다 더 심하네. 나보다 더 많은 사람. 처음 봤다. 최근 봐서. 아무래도 내가 너보다 조금. 더 오래 살았으니까. 더 많겠지. 내가 언니 나이 되면 7000장 있겠다. 너도 어서 따라오려. 뭐야 너는 근데? 어느새 여기 올라와 앉아 있어? 야. 희피야. 자기 좀 데려가래. 봉탈 들어가. 희피 원래 우리 집에 있었지. 희피도 이빨은 깨끗하네. 이제 걔들 보면 귓속이랑 이빨부터 봐. 착해. 우리 집으로 갈까? 너무 귀여워. 이뻐. 안녕. 안녕. 안녕.